한국국토정보공사 전 18일차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18년 집권하시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18대 대통령을 하셨고 그렇죠 18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문의 숫자입니다 제가 오늘 아크로비스타에 처음 와 봤습니다 방남의 의미를 하셨는데 의외로 소박한 곳이네요 굉장히 좋은 곳인줄 생각했는데 멘탈에 비하면 많이 그런 곳인데 옆쪽에는 문재인 이재명 구속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집회를 안하고 계속 지죠 집회라고 하는 대화를 대화를 시도하는 선물방송 사람이랑 대화를 시도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조용한 집회 앞쪽에도 수영생도 있고 아기들도 있기 때문에 구원한 집회라고 이 집회의 목적이 뭐냐 왜 만들어졌느냐 부터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V에 많이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냥 옆에서 떠드는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전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국내 토탈 패키지 평론 시키면서 제대로 하는게 없다는거죠 전부 분야는 없고 태평양처럼 넓고 백지장 보다 얇은 그런 지식을 자랑하는 우리 김성수 평론관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문화 변호사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호 이왕즈 소송 중 조선에서 자주 나오는 외로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서 또 김건희 여사님 녹취록을 공개해서 많이 알려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손봐야 될 기사가 단 한 명 나옵니다. 여기 장용진 기자, 이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지금 나타고 하고 바쁘셔가지고 여사님께 손을 못 보시고 의상만 손보느라 바빠가지고. 문제의 장용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검찰청에서 띠리링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문자? 언제 구속된답니까? 이럴 일은 없죠.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행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날짜도 오늘로 맞췄을까? 오늘 출력하는 나는 아이고로 보낸 게 아닐까? 그러네 진짜. 그래서 아침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해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안 가면 되겠느냐? 끝까지 버텨서 내가 감옥에 보내려면 되잖아. 감옥에 들어가서 싸운다. 옛날에 운동꾼들한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빵 정력이 있어야 된다. 빵 정력이 있으시죠? 저희도 굉장히 많지요. 엄한 집에 불을 질러 왔고. 엄한 집은 아니지. 평화라고 평화라고. 불화라고 불을 질러 왔고. 야 불같이 일어났어. 그러시면 이쪽은 제가 지세를 보니까 이쪽은 도심이고 이래서 방황이 좀 어려운 지혜. 아 그렇죠. 제가 여기 갑자기 여기 오니까 저는 사실 이 지역이 저한테는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는 곳이에요. 그렇죠. 제가 대학 학부를 다닐 때 여기 이제 3폰백과점이 불러지지 않았습니까? 4폰백과점이 불러지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바로 3폰백과점 자리입니다. 네. 자리죠. 네. 여기에서 제가 한 한 달 정도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원봉사를 하면서 푹 파여진 자네들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는 앞으로 뭐가 들어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앞으로 비슷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에서 정출입하고 법원 충돌하면서도 과연 여기에 아파트를 세우면 누가 들어와 살 것인가. 검찰, 판사 이런 사람이 살아요. 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먹고. 그렇죠. 시체를 먹고 자라는 나두가 아닙니다. 아.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이 묻혀있는 곳에 올라간 곳이 피도 그 B뱅에 살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또 주식 사기범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부인도 거기 살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밑에 이렇게 시체들이 있는 곳에 쌓아올린 그런 직편을 좋아해요. 아. 이거는 결국에 민중의 고통과는 민중의 슬픔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아.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은 아. 저분은 또 여기 잘만한 사람이 없구나. 네. 지지율이 안만 떨어져도 나는 신경 안쓴다. 그렇죠. 라는 분 말도 하시고. 심지어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0.25일. 박 장관. 0.25일. 0.02가 아니고요. 0.25일. 아 참. 이거는 완전 빨라죠. 빨라도 이 정도 되면은.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0.25일이면요. 야구로 치면 2.25일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칠 수 있는. 상당한 타일입니다. 2.25일을 3번은 어떻게 치냐. 왜냐하면 우리 팀이 칠 수 있어. 롯데. 삼성. 삼성. 예. 중간에 이런 말씀 해드려야 재미있지. 여기 그렇게 말이야. 여기 좀비의 장식이다. 어. 시청 먹고자 한다. 좋게 말하는 권력의 장식 아닙니까. 좋은 뜻도 얘기해 주시고. 오늘 대표님께서 얘기했었으니까. 속도감 있게 빠르게 가. 빠르게 왔잖아. 어제. 어제 했나? 보석도가 있나요? 네. 예. 속도감 있게 오지는 못했고요. 오늘 이 근처에서 길이 너무 아끼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길이 막히는 데입니다만. 무달리 막히는 걸 보면서. 참. 이 동네 사람들도 고생이 많구나. 아. 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통령께서 퇴근도 하려 했는데. 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 계속 막히지 않겠어. 여파가 하루 종일 가는 거지 뭐. 사실은 저. 자기가 이렇게 뽑은 인사들을 보면서. 전 정권에. 이만큼 우선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 앞에 가가지고. 야. 진짜. 납땅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뽑았던 장대급 인사들의 본인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교명의 미덕을 보이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계속 본석으로. 그 기준은 그러면. 술인가요? 어느 정도는. 영적이 영입니까? 네. 영적이 영입니까? 어. 보니까. 이 영화도 형은. 옆집. 우리 옆집에. 좀비가 산다. 머리로 가도 있거든요. 옆집에 대통령이 산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출퇴근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한반도 지금까지.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한 적이 없다면서요. 교란시키고. 배고프가 날아올까봐. 그렇지. 왜 그런지. 니가도 없이 출근하시고. 탈퇴근하시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 그나마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셔서 다행이에요. 주말도 도어 스태핑을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에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어디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말에 갑자기 빵집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워낙에 갔다. 이게 인거죠. 주말에 가서 갑자기 신발을 산다든가. 그렇죠. 네. 그 신발 신고 가가지고. 네. 그 신발 신고 가가지고 그랬나. 신발 멋있다는 소리 들었나. 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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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뭐 지금 환율 문제라든지 뭐 또는 그 이자율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의 그 민생을 괴롭히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물어보니까. 오늘 답을 했어요. 네.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책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오늘 무슨 대책을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민생 현장으로 가겠대. 그래서 빵 사러 가고 떡볶이 사러 가고 신발 사러 가겠대.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런 물가가 잡힙니까. 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집회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당에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두 분은 이 정부의 외환 방어 대책의 비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옆쪽에서 문재인,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저분이 오히려 저를 거명해 주시고 두 분은 제 얘기를 패싱하시는 상당히 외로운 현장, 여러분들 교세 저널리즘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교세 저널리즘인데 집회의 의미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론에서 그걸 또 좋게 나눠서 나쁜 집회가 나쁜 게 욕하잖아.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해보자 이런 뜻이었거든. 우리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는데 왜?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나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좀 품격 높은 그런 집회형 토크쇼로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드릴 때 말씀드리면 현론가 기자잖아. 정리를 해주시죠. 이런 얘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거는 당연히 어디에서만 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집회를 여기서 왜 굳이 해야 되느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기서 있으니까 국민의 말을 들으려는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5년동안 아니 10년동안 청와대 같은 모든 신의 현장들의 단골 지역이었어요.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금 몇 년도 아닙니다만.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분수대 앞이 신약 집회까지 처자 집회까지 계속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한 게 여기 왔잖아요. 그랬으면 여기 여기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두려운 거야. 명산물 뒤가가지고 나머지 청와대가 다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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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어야지. 우리 따라갈 거야.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의 사조압은 집회가 금지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조압은 집회가 금지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조압은 반대가 왔잖아요. 관자 앞에서는 청와대가 금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관자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굳이 자기 직업을 다니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사조해. 거기에서 저렇게 이제 대부분을 바라보게 찍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함께 이렇게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집회를 통해서 한번 본인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좀 알려줘보자. 우리도 사실은 욕할 줄 알아요. 그럼요. 욕하려고 나만 먹으면 뭔 짓을 못해. 욕이라고 하면 그냥 그냥 복회부러니까 몇 개인데. 3만 3천 개 정도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점잖게 따박따박 따질 걸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죠. 대통령께서 양산사전 집회 현장의 폐렴과 욕설 집회에 대해서 일정하게 심지어 금태섭 의원 전회의원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법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아니 그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위선에 와서 직접 대통령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집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회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는 뭐 동대회에 와서 우리도 힘들게 뭐 악의적인 소리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런 용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우리 장영진 국장이 법학 박사 과정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법을 적용하는 거는 도대체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법을 집행을 안 해요. 제대로 법대로 하자면 저렇게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자료를 제일 먼저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구속 지는 불구속 남들은 구속 법대로 좀 제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오늘 여기서 좀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역대 다른 나라 대통령이든지 다른 나라 정상들 중에서 사저에서 출퇴근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일한 사례가 누구 있냐면 일본의 아베였어요. 그렇지. 아베 같은 경우에 수상 관제가 멀쩡히 있는데도 수상 관제에서 귀신이 나온다 라고 해서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임기 내내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덕분에 경호원들도 힘들고 기소관들도 힘들고 기자들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들고 다 힘들었어요. 심지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같은 걸 쐈을 때 어쩔지 몰라서 우왕좌왕 사례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취임한 지 두 달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사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치 아베를 그냥 따라 하겠다는 게 아닌지 아베가 아버지 나라에 자기 스승들 자기 아버지의 은인들 이런 분들이잖아. 아버지 나라에 자기 은인들이 하는 짓을 보고 배우고 싶은 거야. 이게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아 예의가 있다. 예의가 심하게 있죠. 오늘 여러분은 주일대사를 임명한 거 보십시오. 정말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일본 정부의 강렬하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리로 때 MD를 특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때 파리로 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되돌리겠다. 정말로 친일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명 피해자들의 그런 법원의 판결까지도 뒤집어 버리겠다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부 아버지 나라에 일본에게 갖다 맞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주일대사가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일본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주일대사가 한다는 말이 우리는 일본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은혜로운 나라의 돈을 왜 뜯어내느냐. 그지같이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65년에 자기네들이 일본 애들이 그랬어. 야 보상이니 배상이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어? 우리는 그냥 너희 독립축하금으로 돈 주는 거야. 우리한테 보배상 얘기하지 마. 이래가지고 독립축하금 줬잖아. 지네들이. 근데 이제와서 보배상을 해달라는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런 점입니다. 전시의 전투원에 의한 민간인 성폭행은요. 전쟁 범죄입니다. 알아봅니다. 이 전쟁 범죄 그 민간인 성폭행에 대한 전쟁 범죄 규정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전투원에 의한 민간인 성폭행은 무조건 전쟁 범죄고요. 그 전쟁 범죄에 연루된 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범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받을 그런 성폭행 피해자들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 그렇게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하면서 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본 신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부터 친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친일파들이 아주 진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볼 때 이 나라의 정권 정권의 특색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검언 유착 정권이다. 아니 검언 공동 정권이다. 저 폐들이 검찰일과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훔쳐서 지금까지 이 정권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 핵심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생각은 친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언 공동 정권인데 근데 일본 간첩들이 잡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조선총독부 같아요. 하는 짓이. 그렇죠. 조선총독부를 능가하고 있죠. 조선총독부는 그렇게 관찰을 몇 군데 두지는 않아요. 한 군데만 뒀어요. 조선총독부는 그렇죠. 그리고 세 군데 두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탄 현장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상에 가면 2층 5층 2층 5층 왔다갔다 하시죠. 그런데 혼자 쓰십니까? 여사님도 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사님까지 아까 검언 공동 정권이 아니고요. 검언 건 공동 정권입니다. 검언의 예산이 왜 뺍니까? 여사님 2층 5층에서 집무를 보신대요. 검언 무는 아니고? 검언 검무 좀 되겠네. 하하하하 검직 좀 되나? 네. 그래서 하셨는데 보세요. 거기도 2층 5층 쓰시고 여기도 않고 세 군데로 쓰시니까 국민들이 복잡하고 비록 반대집회지만 반대집회 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양산 갔다가 아크로비스탄 갔다가 용산 갔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분들도 같은 국민인데 그래 짜네요. 저분들도 사실은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저래가지고 얼마 생긴다고 아니 이번에 보니제 미디어워치 대표하고 그렇지. 평안하고 김용민 이사장하고 그렇지. 친박 단체들하고 다 합쳐서 국민 대통합 좌우 합작 윤석열 타미집회 한대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좌우를 이렇게 단결시킨 대통령 역대 2번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50일 만에 국민을 동합시켰어요. 그렇지. 본인이 살신생이 나면서 본인이 물러나면서 다 물러나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단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즉, 50일 만에 좌우가 합작했다는 얘기는 50일 만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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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종의 이제 일본제국주의 때 침략되어 왜냐하면 주민동 심지어 국공합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야, 뭐 택동과 장계석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격이 안 맞다가 나라까지 잘라버렸잖아. 똑같아가지고 지금 대만하고 지금 다시 앞치면이 많으니 이러고 또 시끄러워 제2인쿠라이너 사태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국공합작의 사례도 있었는데 일본제국주의 대우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자고가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근데 저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그렇지. 아니 사실은 지금 이 파리롯데를 기해가지고 일본에 주는 선물보따리에 독도를 집어넣을까 말까 집어넣을까 말까 이런다는데 그런 소문이 있단 말이야. 독도 빵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독도는 어떻게 그래서 나와서 세칭 우익들 윤석열 친일정권을 갖다가 비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진지하게. 일본입니까? 야 외로운 독도를 일본에 넘긴다고? 일본에 넘긴다잖아. 전국적으로 젖들이 많이 날라가겠는데요? 이미 MB 때 그랬잖아. MB 때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나서 여론전 하니까 또 독도로 갔잖아. 그렇지. 일부러 그거는 분재화 시키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아이러니 정권입니다. 아침에 한말 저녁에 한말 다르고 2층에서 한말 5층에서 한말 다르고 문장의 안말하고 뒷말하고 다르고 지지율은 상관없다. 인기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아무 상관없는 이런 물가가 뭐가 문제냐 국민이 편안하면 되지. 저 성장이 뭐가 문제냐 고성장하면 되지. 이런 식이죠. 나라가 너무 어렵다. 임금을 내려야지. 그렇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아크로비스타에 오니까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대신 하시는 거 아니 마이크로 좀 그렇게 스피커한테 다 항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이리 와도 안 되고 이리 와도 안 됐는데 마이크를 제대로 들고 있으면 돼. 그럼 2층으로 가란 말이야. 5층으로 가란 말이야. 아크로비스타 어딜 가란 말이야. 아크로비스타는 3층 아니고 3층 16층 아닌가요? 아니 3층 여기도 3층 17층 아니 여기가 공동정가에 있는 교대금 문제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3층 17층 나오니까 저는 옛날 한 3,4년 전이 생각이 나요. 3,4년 전인데 정대택 선생이 난 처음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다닐 때에요. 여기 기자들한테는 많이 와서 뿌렸거든요. 뿌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3층인지 뭐 17층인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양재택이가 어떠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저기 다른 검사장님한테 물었어요. 대검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 이거 검사장 중앙지검장 이거 아크로비스타 3층 17층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검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한 얘기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그래요. 아니 뭐 정모 씨인가 하는 분이 와가지고 3층 17층 막 얘기를 하던데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헐? 몇 헐? 몇 헐? 몇 헐 하던데요?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게 아니라 오! 그럼 맞는데 큰일 났네 정리 빨리 하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야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를 하라고 하더니 결혼을 했는데 그렇죠. 아 대단한 얘기죠. 대단합니다. 3층 17층 3층 17층 하다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 못하고 결혼하고 예 자 그런 얘기 보면서 오늘 갑자기 아크로비스타에 딱 오면서 저는 그 뒤에 그 분이 아크로비스타에 떠날 줄 알았어 아 그런게 시끄러운 데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집집하면 못 떠나는 걸 보니까 여기 아마 여기도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아 여기도 있다? 집 귀신한테 꽉 잡혔다 아니 사실 밑에 있다니까 돌아오신 분들의 원원이 있다고 네 그런데 그 원원이 어떻게 되는지 무섭지 이게 어 예전 노래 보면은 사랑과 우정 사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 아크로비스타 현장을 보니까 집 생각이 많이 하네요 재택과 대택 사이 상당히 힘들어 재택은 집에 있고 대택은 집을 대신에 뺏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재택의 성이 양인가요?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하거든요 강남에 양지 바른 곳을 양재택이라고 한다고 아 그렇죠 맞아요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대통실 이름의 1순위로 우리가 추천해 주는게 양재택이었잖아요 그리고 양지 바른 그런 그런 그 곳에 집에 있는 재택을 두고 있는 양지 바른 곳에 머무리고 있는 양재택 양재택 그리고 정말로 대신해서라도 두들고 펴고 싶은 집 정대택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장용진 이렇게 나오죠 이름은 반드시 손반 1번 세월의 소리 2번 정대택 3번 장용진 자 여러분 아크로미스타 사건 현장 집회 현장 대여 18일차 보시고 계십니다 거기 계신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에 계신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앞쪽에는 수박 파시는 분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진행이 올 때 그렇지 뭘 올 때 잘 알아듣겠지 이게 동준 연령이 맞춰서 해주는 거죠 이 정도 집에서 살려면 예 203명이 가능하겠냐고 203명이 꽤 있어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50억 준 그렇지 아 예 그런 집도 있겠네 자 자 앞쪽에서 이재명 구속을 계속 외치는데요 예 어차피 이재명 구속을 갚아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일단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한번 대응을 하여 보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옆쪽에서 소리가 잘 안들린다고 판단하시는데 앞쪽으로 하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은 이제 360도 다양한 형태의 소음을 한번 맛보시고 서라운드네요 맞아요 이게 서라운드라고 하죠 예 이쪽에 돌비형 어디서 개가 짓든 그냥 기차는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차가 가고 나면 뭐 옆에서 지져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저는 여기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다 자 장용준이 짚습니다 예 그 역대 정권들 특히 역대 적폐 정권들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써먹는 수법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바로 공안정권이거든요 맞습니다 공안정권 공안정국이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완전히 특수수사 전문조직처럼 다들 바꿨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은 두고 이제 그 보복 수사가 시작될 것 같다 정치적 보복을 하는 수사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시작된 그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서해에서 공무원 멀북 의심을 받고 있는 그 공무원의 사망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망사건을 두고 해경이 몇 년 만에 입장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근데 입장을 뒤집은 것을 두고 해경은 자식이 자기들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판단 혈액이 며칠 전에 대통령실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을 방문했다라는 국가안보실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이라는 건 대통령 지속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이미 나온 수사를 뒤집어라 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조중도은 보도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네 네 아니 도대체 해경이 수사결과를 내놔야되는데 왜 국가안보실을 들려서 나옵니까 그러세요 말입니다 맞아요 왜 국가안보실을 들려서 거기서 결제받고 나옵니까 이상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료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합동참모총장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국가안보실을 갖다 나오니까 갑자기 해경의 수사결과가 바뀌어 이게 바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기문란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국기문란 본인이 직접 시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실을 가서 하명받고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시는데 폭탄주 뒤집듯이 이렇게 오프칸 오프칸 배경 오프칸 이렇게 해서 바뀐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네 이게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려면은 결국 그 당시에 그 합참에서 가지고 있던 그 기밀 자료하고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던 기밀 자료를 까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자료를 깔려 그러다가 이거 안된다 이래가지고 일단 덮고 어 그래서 결론만 공개를 했던 겁니다 네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까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안보를 기본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미군도 싫어한다면서요 아 미군은 아니 그 뭐냐 우리나라 정보자산의 절반 이상 지금은 많이 줄어서 절반이고 옛날에 거의 90% 이상이었더니요 특히 감청자산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미국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정보자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이 자기들 뭔대로 간다 라고 하면은 불켜야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능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 그렇게 대통령이 좋아지는 한미 공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형님 나라한테 밑보였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까 형님이 아버지 나라 형님인데 근데 이거는 결국에 자신들이 전 정권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지금 이제 가족 지금 고향에 돌아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네 국가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치 보복을 위해서는 국가 안보는 뭐고 필요 없다 한미 공조가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자상 특징이 아니거든요 정치적 욕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 부관참심을 해서라도 뭐라도 뒤집어서 어쨌든 어 문제거리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그 미필적 고위에 의한 자주 국방의 시련이 아닌가 아 왜냐하면 전시작전권을 절대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라고 미국에 양보하고 불정적이고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미국의 그 자료들까지 뒤집어서 미국을 골라가게 하면서 까지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건 오히려 따지고 보면 평소에 그렇게 군력적이었는데 갑자기 자주 국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미필적 고위에서 마치 미국에게 뭐 미국을 뒤집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 군대를 가라고 하나? 그런가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저는 뭐 군대를 4년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분이 또 안 좋으십니다 대비역 대비 아이고 예 여러분 어 예 여러분 혹시 국가 안보를 많이 생각하시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뭐 그 앞에 가면 먼저 가고 뒤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자꾸 애매하고요 어 저 방어하고 그 다음 갔기 때문에 어 우리 장경진 기자님은 어 양쪽 눈의 시력이 엇비슷해졌어요 예 그런데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양쪽 눈의 시력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아이고 요쪽은 0.2였고요 한쪽은 0.8 정도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시를 모르니까 대의까지 밖에 못하잖아 이 양반은 부동시를 안했으면 장군 별 달았지 그렇지 아이고 대통령이 됐을지 몰라 아이고 그럴거에요 아마 하하 합창위장도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부동시로 군대를 안갈거 저는 저는 저기 사실 그 지금 저 우리 저 윤 대통령이 그 검사하실 때 평검 아 평검사 아니라 대검 과장하실 때 예 같이 등산 많이 다녔어요 아 아 아 아니 아니 그때는 등산도 갈 수 있었어요 몸집이 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물방흙만 튀어도 관직을 놔두는거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어도 최소한 말찍 정보를 주는데 맞아요 어떻게 등산까지 가는 분이 이렇게 저 김석열 사장님이 느꼈잖아요 구속이네 구속이 공동정권이 한쪽에 자 제가 그때 기억을 제가 다 더듬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산을 자주 다니시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 검찰청에는 M3 산악회라고 있었어요 아 M3 예 매월 M3 산악회 매월 셋째 주에 검사랑 기자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산에 올라다니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검찰총장이 주재하고 어떨 때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그런 그 산악회가 있었거든요 검사 모임이 있었어요 예 당시에는 일체 검은 검은 일체 일체였죠 예 같이 가면 일체죠 뭐 네가 검사냐 내가 기자냐 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 그때 그렇게 이제 등산하면서 올라다닐 때 어 그러더라구요 어휴 군대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 나는 군대 안 갔다 그러시더라구요 예 아휴 어떻게 안 가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아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아 그래서 아 그렇군요 눈이 안 좋은데 당구 500이야? 얼마나 안 좋으시게요 그랬더니 내가 부동시다 그래서 문제를 못한다 그러더라구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양반 부동시하고 제 부동시하고 어 비슷해요 제가 약간 심해 어 군대 안 갈 수 있었어 아 그니까 부동시니까 나토에서도 맞지 않습니까 부동자세가 안 되잖아 간달간달 간달간달 간달거리고 어 본동정권이니까 긴경위에서 보셨죠 네 어 본동정당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 중에 부동자세가 안 돼 어 부동시라서 아니 겨울철에 부동회관 넣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부동시하고 쩍버라고는 무슨 상관이야 부동 부동자세가 안 된다니까 부동자세가 안 돼서 쩍버냐 안 돼서 쩍버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저요?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어차피 아 예 예 예 예 하 예 일 요 예 세 네 있습니다 ует 국무대 다 했고 국무대 다 했어 심지어 빌레기스탄이야 4주 갔다왔어 4주 이 자리를 빌어서 부동시는 4주도 안갔잖아 부동시는 그런거 안가지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군번이 2개에요 그랬더니 야 싸이하고 동호회 만들어 아 2번 군대 2번가면 사람 된다던데 지금 어떻게 얘기해 구속위기에 이렇게 사람이 안되시고 정권에 반항하시고 지금 방송이 갑자기 경색저널리즘 해서 경색 뭐 코미디즘 뭐 이런걸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또 좋은일도 있어요 오늘 보면 저같은 경우엔 이명박 박근혜 블랙리스트 종류가 다 올랐는데 역사에 거꾸로 됐어 또 박근혜 블랙리스트가 판결이 먼저 났어 아 그래요? 오늘 판결이 났어요 며칠전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블랙리스트가 인정이 돼가지고 또 나라도 국룡을 맡게 아 돈을 좀 맡게 됐어요? 얼마? 소나까지 천만원 정도 우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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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이명박 블랙리스트는 8월에 또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나라 헤쳐먹다가 세금을 갖다가 절단내고 그리고 범법 저질러가지고 또 그거를 갖다가 피해자는데 주님하고 세금 절단내고 2종 3종으로 세금 절단내는데 그거 보도도 안하고 보도 안하면서 대신 뒤에서 짬짬이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또 세금 절단내고 아니 뭔가 블랙리스트 배상 받은게 무슨 나라의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다 저도 조금 있으면 배상 받아요 그리고 너는 뭡니까? 저도 이제 박근혜 때 아 블랙리스트입니까? 아직은 아직은 돈이 확정이 안됐으면 안해요 저희가 똑같이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못 받아요 아 이분은 아직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를거기 때문에 긴강현사께서 반드시 손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중에 한 10년뒤에 배상액이 훨씬 커질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1억정도 받으세요 1억정도 지금 뭐 한명과 비판이 있더라도 덤디십쇼 1억 받기 전에 구속되면 어떡합니까? 일단 구속한번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고나서 나중에 인혁당 사건처럼 얼마 잘못 갔냐? 이사를 돌려줘 이럴수가 조심해야돼 인혁당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지 그런데도 다시 잘못 갔다고 해서 이사를 돌려달라고 해서 그분이 다 쓰고 지금 우리 장기자가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되지 아 죽으면 안되지 면전에서 돌아가시면 안되죠 살아있어요 우리가 듣고 보는거죠 자 어쨌든 이제 좀 지폐가 토크쇼 분위기로 조금 분위기를 자리잡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칠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주변에 소음도 좀 조용하고 이게 이제 또 김정수 평론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인은 뭔가 많이 외치지만 각종 종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온갖 가오잡으면서 다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줄었냐고 시간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빌대로 갑니다 벌써 시간 됐습니다 종편에서 하던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겁니다 그렇죠 그런거 같아요 저도 한때 종편을 좀 다 놔줬거든요 다 좀 다니셨던데요 저도 이제 채널A 좀 나가보고 엠비엔담 나가보고 그때는 참 많이 불러주더만 지금은 뭐 찍혔을게 안되지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시면서 아이고 저 두 분 뭐 저 찍혀서 배제된 사람들 종편에서 종편에 많이 나가시고요 저는 뭐 아시아시피 저는 아 형님은 저는 공중파 출신이다 보니까 형님은 종편 나버랜이 되라고 노지 않습니다 형님은 바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는 거야 빅션이 안되는데 배우로 한다고 그럼 드러나에서 안 들리니까 빅션이 안되는 역할을 주잖아 무슨 개소리가 있습니까 아 그런 역할만 하잖아 지금 아 이거 지옥에나 아 아 여러분 아 저는 OTT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시죠 저기 토크쇼 계속 하시죠 지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쇼에 하다가 마세요 네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분이 안 남았어요 오늘 주제 남은 주제 계속 원래 주제는 이제 왜 집회를 해야 되는가 그거였고 우리는 여기서 집회를 하지 않냐 할 수 없지 않냐 한가 아니한가 거기다 항변 네 했죠 그래서 주변 반응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언론의 행보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몇 가지 못 따라왔어 나 또 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브랜드리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몇 가지 하면서 저희 어 프로그램의 본질을 좀 어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것이 네 그 법무부와 관련된 기사를 쓴 뭐 아시아경제의 모 기자 네 네 제일 황당했었어요 맞아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그 법무부에 그 조직 내부에서 상당한 그 신뢰감을 얻고 있다 신뢰감 뿜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근데 기사 막힌 일입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SNS를 안해서 그렇대 아 아 돌출발언이 없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시도 때도 없이 또 기자들은 많이 만나요 그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 다 돌출발언인데 자 그런건 보면은 이게 기자들이라고 하는 기사 지금 현재 나오는 기사들이 되게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선택적으로 어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만 뽑아서 또 왜곡해서 제대로 해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는 대로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쓰는 기사 기자들의 성향이나 또는 그 기자들이 속한 회사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검찰하고 연결이 돼있어 건설회사들이야 아 건설회사들이거나 어 그게 뭐 부장이 검사 아들이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검사하고 워낙에 이제 강남바들 같이 술 먹고 돌아다녔다거나 그렇지 좌모씨 아 임모씨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분 법무부장관은 사실 SNS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록이기 때문에 기사들이 받아서 써주시기 때문에 구조 SNS에 본인이 올릴 필요가 없는 SNS를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방에서 그냥 해요 하면 그게 다 보고가 되니까 그냥 카톡으로 그냥 보내면 돼 그렇죠 텔레그램으로 보내면 돼 그리고 그러니까 사주를 할 수 있는 기사가 있으면 그냥 보도자료 티켓을 보내는 거 알아서 써줘 그렇죠 그러니까 카톡 한 주 쓰면 알아서 윤석에서 써주니까 그러니까요 SNS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본부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그다음에 조 대통령 다 하지 않습니까 조 대통령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도 하고 이 정권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런데 정권 윤석열 혹은 한동훈 이 핵심 인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기자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 전화가 옵니다 마취를 전화가 딱 와요 네 저 한동훈입니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이겁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와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서 엄청나게 떠받들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FBI 가는 것은 절대로 어 논문 때문에 아닙니다 FBI 인사체제를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건 입시에도 쓰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입시 쓸 계획이 없고 쓸 그런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논문을 조작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입시에는 목소리 같죠 정말 여기 받으면 뚝덩이 없네요 근데 목소리는 에버랜드 같은데 하하하하 하는 겁니다 FBI FBI 가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잖아 자 이런 전화를 계속 받으면 전화 받는 기자는 자기가 으쓱해질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공포감 이 나라의 부통령 그 소통룡이라는 사람 실제 정권 실세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데 네 그게 한두회도 아니고 그렇죠 중앙지검 3차장 할 때부터 계속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아 내가 저 사람하고 동급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한두회도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그렇죠 일로우 기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어깨에 뻥이 잔뜩 들어서 그러니까 비판도 안 하는거지 맞아요 내가 이 정권에 지분이 있는데 이 정권은 나도 나도 자기가 뒤에 있는 암흑 속의 제왕인데 네 그러다가 뒤통수 맞지 그렇죠 일종의 애던데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 당시에 이분 구통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네 한동훈이 술을 안 먹는 이유를 아세요 꼭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다 비시고 나는 술이 없어서 보여요 일부러 술을 안 먹으면서 상대의 약점을 본다는 얘기 아 약점을 봐가지고 술자리에는 가있대 그래서 약점을 챙겨 그래서 그거를 퇴변에서 싸놔 아 술 안 먹으면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약점이 좀 잡혀있을 수도 있다 많이 잡혀있지 그래서 이번에 대권 후에 한동훈 한동훈 1위 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또 3층 17층 자주 다니 의사님도 자주 옮겨 다니잖아 그렇지 그 어떻게 될지 몰라 정권이 2층에서 근무하고 5층도 하시니까 아 우리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 잘 모르지 우리가 뭘 안아 우리가 잘 모르지 뭐 근데 장용진 기자 같은 경우 검언의 핵심 아닙니까 예 사막고시 1차 폐사한지 한 20년 됐고 그 다음에 어 법학 박사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기자 생활 수십 년 했고 예 어 검언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이런 분을 어떻게 손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정권에서 그래서 손 보고요 중룡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술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중룡하셔야 됩니다 한동훈보다 뭐가 모자랍니까 이분이 맞습니다 다리지 강남에서 고등학교 안 나오는데 대머리가 아니 어 고등학교 부산에서 나왔죠 부산이죠 고등학교가 천출입니다 부산이네요 대원대입니다 안됩니다 근데 형님 저기 오늘 여기 누구 깔아 온 거예요? 하하하하 무슨 곳이 오신 거에요 혹시? 아니요 이게 이제 어 일타양피라고 할 수가 있죠 좋은 집회를 하면서 저는 살아남는 법 요런 걸 제가 연구하고 있는 아 어저까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음 저 아픈데만 골라서 찌르셨어요 아니 다 팩트잖아요 팩트잖아요 김정식 평론가님이 팩트 아닌가요 제가 지적하는게 무슨 팩트에요 그게 팩트 맞잖아요 무슨 팩트야 장명진 기자에 대한 팩트 맞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고시 떨어진거 고시 떨어진거 고시 떨어진거는 팩트 그 다음에 박사과정 하다가 만거 네 맞고 휴학중인거 네 그 다음에 기자생활 오래인 것도 맞고 네 기자도 또 회사도 여러 번 옮겼고 3,017,2,5,0,5,0 오래번 옮긴게 아니라 잘린거잖아요 맞지 잘린거지 예 잘릴 짓을 했겠지 아니 사장님한테 계기여 계기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뻔직해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도 또 철권에 의해서 잘릴 일밖에 더 남았냐고 그래서 지금도 신의대 방송에 계시잖아요 R, R, TV 이 R이 혁명의 R이란 얘기가 여볼루션입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곳에 딱 들어간거 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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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쉬었다 가라고? 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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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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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제가 자랑스러운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 정권을 아니 제가 회사를 옮겨다니면서도 그곳에 노조위원장은 다 했어요 다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사업장 바꿔가면서 노조위원장 두 번 한 사람은 제가 사례가 거의 듭니다 아 이게 아주 친결력적이네 그러니까 정영진 기자가 여기 자격이 있는게 범위력을 억대기 획득하는걸 잘 압니다 옮기고 얼마 안되서 바로 해가지고 노조위원장 해놓고 또 옮기고 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잘리고 이거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적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멤버를 사실은 김성수 평론가를 따로 모으셨는데 특별히 더 아는건 없어요 우리보다 고함을 좀 더 지르기 때문에 전달이 좀 좋다 강남 분들에게 전달된다 이분 또 강남 출신이세요? 네 강남 출신입니다 영등고 출신이요 영등고 출신이요 영등고에 비해서 모자란게 없잖아 당연하죠 영등고 제가 한두는 보다 더 선배고 아 선배죠 그렇죠 찐 강남 완전 강남아리 강남 개발될 때 내가 들어갔어 이야 지금은 좁게 넣어서 하하하하 김포 끝자락에 여기 뭐 전원일기 김회장님 양촌 양촌 옆에 거기 참 외롭게 사십니다 원래 강남 바람이 이랬길래 하하하하 교과 한번 부를까요? 이야 영등교과 한번 부르고 우리도 강남아 안다 영등교과 생각하는 저도 사실 강남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늘 한강 밑에만 살았어요 백호 달성군 박근혜협회 송혜선생 이런데 저도 그럼 강남인데 강남이죠 부산 아니 흑석동 흑석동 강남 완전 강남이지 신림동 완전 강남이네 난고 아우 난고 아우 하하하하 서울에 힘드신 곳만 다 사셨습니다 장영진 기관님 수영대 수영대 사실 여기 올 때 걱정을 했던게 우리 남태우 배우님이 사회를 본다면 끝은 이렇게 갈 것이다 아니 강남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언덕이에요 산이 자기가 이제 드립하는 걸로만 모든 걸 찾으려고 한다 아니 사회자가 왜 편의인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자기 혼자 아니 왜냐면 제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나가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드리려고 하다가 아 저분은 제가 또 사회를 볼려고 해가니까 앞에 분이 또 옆에 분이 계속 떠들어져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께 말씀드리고 두 분은 또 굉장히 빛나게 드렸어요 전통 강남 출신 거반유착의 상징 이런 사람 오셨습니다 오늘 저 깔려고 이 자리 만드신거죠 중세 전원이 좀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아크로비스타 현장 대 18일자 중계 중입니다 18일자 네 언론에 계속하고 있는데 날도 시원해지면 아주 좋습니다 비가 더울 수 있고 아마 20회도 괜찮지 않을까요 20차 때 아 20차 때 그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모르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서울의 소리 관계자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퇴출 되겠죠 우리 진짜 6시면 아예 집회를 접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거 아니에요? 그건 왜 니가 판단합니까? 아니 규제 측에서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에 들었던 거 같아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여기 출연자는 그 사인만 보면 됩니다 왜 니가 디렉팅까지 합니까? 니가 액티만 하면 돼요 액티만 왜 디렉팅을 합니까? 자 작년생님 김정은 아니 뭐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이거 참 아 참 그렇습니다 아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하지 이만한 훌륭한 인사가 어디 있음 한 해죠 뭐 이만하면은 다 훌륭한 인사들 아닙니까? 점점권 사람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디? 머리 아픈데 우리 방송 끊어와서 소주를 한잔 아하하하하 아니 아니 저 가까운 저 웨스 버지니아 네 뭐 디마마 태명 관측 버지니아 가가지고 앉아봐야죠 버지니아가 이게 어딥니까? 버지니아가 이게 어딥니까? 버지니아가 거기 이쪽이 뒤쪽에 있습니다 아 거기 사클 인장에 한번 가봐야되잖아 네 한번 또 거기 가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가도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저는 애를 보러 가야됩니다 아 애를 보러 가야됩니다 애가 지금 문자가 계속 오고있습니다 아 애를 보러 가야됩니다 병원에 가야한다면요 아빠도 병원에 가야될것 같다고요 하하하하 하하하 아빠는 병원이냐 감옥이냐 어딜 먼저 가야될까 초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병원 이번은 감옥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관없고요 오늘 여러가지 얘기를 나눠 봤는데 이 훌잡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이 정도에 대해서 응 여러분 옛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감옥 보낸다고 하시려고 자극하면 나옵니다. 또 뭘로 하시려고요. 자극하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실. 옛날 얘기가 주로 아크로비스텔에서 사시는 분이 대검 중수 1리 과장 대검에서 과장하실 때 그때 얘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잘 모르실까요? 한번 들어주십시오. 대검 과장 당시 현재 대통령께서 그때 친했던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 친범 기자였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죠. 그 무렵에 제가 회사도 옮기고 해서 대검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날 제가 어느 아마 제가 차장검사급 되는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냥 쭉 던졌습니다. 중수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저는 중수부의 앞으로의 미래라든지 개혁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뭐라는 게 아니라 아 그러게 큰일 났어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아 그래서 제가 중수부에 민원이 들어와? 그래서 골치 아픈 게 있으면 그냥 털어버려야지 뭘 자꾸 그걸 안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털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 중수 일과장 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몇 과정들이 제가 애매하고요. 그러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여자 문제인가요? 이랬더니 아이 뭐 그렇지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 뭐 그럼 결혼하면 되지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뭐라고 결혼하더라. 결혼하면 될까? 끝날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뜻 스치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뭔데요? 그러니까 사건에 뭐 편을 좀 받나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러면 빨리 결혼하면 되지. 결혼을 안 하면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개입한 게 되고. 그리고는 매물이 될 수도 있대요.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해버리면 어쨌거나 내 그 지금은 내 부인이 된 옛날 여친. 그렇죠. 사건에 내가 조금 손을 좀 잡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로맨스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적당히 묶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 댁이 그럼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거. 이 정권 탄생에 3파 역을 하신 분이네요. 3파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N이 안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아니 그분이 그분인지는 몰랐다니까. 그분이 그분이 그분인지는 몰랐다니까. 저는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니 저는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분이 그분인지는 몰랐어요. 이 정권에 3파 하시고 3번 안 하셨네요. N이 안 나왔으니까. 아 참. 많은 거 하셨네요. 보니까. 이게 자기 고백 시간인데. 이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소리소리 아니면 못 듣는 것입니다. 강용진 목숨을 각오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달 뒤에. 결혼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말하던 그분이 결혼하나 보다. 어. 라고 했더니. 중순 과장님이시되. 아. 결혼을 하시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결혼하시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날. 저도 이렇게. 그래서. 약식장입니다. 아 왜냐면. 우리가 제가 드라마 영화를 많이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결혼식장에 난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3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니까 3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변보호 요청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아 이거 본인이 못 들어갔어요. 그분하고.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다니까. 아. 그러면. 어차피 정치 얘기를 간단히 하면서. 뭐. 여당 상황도 못놓지 않은데. 어. 이틀 되면. 이제 재삿날이 될지. 잔칫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의. 이십여차에 될지. 성상납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상납은 매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십명과 결론을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십명과 결혼하면 되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 뭐가 안됩니까. 일부 다치게. 성납이 아니었다. 우리 연애였다. 오랜시다. 그리고.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저번에 본 사람 많을 수도 있으니까. 15명 정도로 축소합시다. 아. 그럴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20명과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15명 정도. 아니. 두 번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20명이. 한두 명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20번이지만. 사실은 한두 명. 대폭 깎아서.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거는 뭐. 일종의 몸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은 진짜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죠. 이거 진짜 높다기다. 아니. 이거 유순석 대표한테. 아니.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사람한테. 상의를 맡겨도. 아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어떠한. 어떠한 욕설도 없었고. 어떠한 비아냥도 없었고.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고. 19금이잖아. 19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김선수 평론가의 머리에 음란 마귀가 있어서. 하. 나 얘기한 건 그런게 아니에요. 영적 기운을 빌어갖고 하죠. 한두 명하고 결혼을 해도 로맨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상화 방안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20명과 결혼을 하라.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19명 쌩 깔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명만 사랑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 이건 어디에서도 알게 되지 않는 비법인데. 사랑과 전쟁에서도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장용진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아. 두 분의 결혼 비화까지. 아.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다가. 곤란해져서. 모든 걸 통으로 묶어서. 결혼을 하게 되버린. 네. 희대 로맨스. 네. 제가 그분이 그분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누구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결혼한 분이 계셨다. 네. 그분이 뭐 아베일 수도 있고. 뭐. 포탄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저를 안 그래도. 자꾸 가뭄에서 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 그분들이 나토에 간 것도 확실하잖아요. 아베도 갔고. 아베 안 갔나. 갔잖아. 아베 안 갔지. 안 갔어? 아니 안 갔어? 아니 도대체 이런 소리. 시사랑 속으라는 거야. 아니 부부가 안 갔는데. 기시다가 갔잖아. 기시다가. 기시다는 부부로 갔나? 안 갔어. 혼자만 갔어. 어쩌면 기시감이 되더라. 그럼 두 명이 같이 가는 데는 없나? 바이든은 갔나? 바이든은 같이 갔어요. 바이든도 갔잖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미국 얘기하는데. 뭐 비판받아. 구조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러브 스토리. 아코비사 현장 앞에서 듣고 계신다. 저쪽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3층과 10층을 넘나드신다는 죽집법으로. 바로 그분들. 그분들. 제가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진짜. 네. 인사를 드리고. 지금 마무리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관둬야 되는데. 네. 이쪽에서. 저. 주최 측에서. 네. 어떠한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주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김건희씨 관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진행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맞아요. 특검을 왜 해야 되는지. 빨리 해야 한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60일이나. 60일이나. 서면조사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니. 항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60일 동안이나. 서면조사에. 기입을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보내? 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논문 자체가. 본인이 쓴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논문에다 해동 능력이 없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다시 글을 써서. 항변하는 글을. 어. 조사서를 써내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글을.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만이. 이걸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특검은.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아마.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게끔. 국민들의 여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거부권 자꾸 해보라 그러세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정말. 거부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조중동은. 거부권이. 무슨. 그. 마법 카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가의 보도라고 보통 얘기해야죠. 이럴 때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는. 정권이. 그야말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빨리 무너지게끔 하는. 방법이.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좋아. 자꾸 거부권을 사용하게끔 해서. 그. 지지율을 갖다가 바닥으로 가라앉히게 하는. 조중동이 돌아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면. 어. 이 정부에서. 어. 이 정부에서의. 이제. 주가 조작 논문. 뭐.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조차 받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무한무치한. 법지를 무시하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또. 한동훈 장관이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번 하나 안 깔고 장관시켜줄 것 같으면. 다 비번 안 깔겠다. 그렇죠. 안 깔려고. 내가 안 깔고 싶어.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검찰이에요. 검찰이 요새 툭 하면은. 검수완박 어쩌고쩌고 싶. 이렇게 오는데. 수사권 지금 아직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래요. 있으면 해. 뭔가 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걸 보여 달라고요. 수사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하면은. 특검 얘기를 왜 합니까. 아 그렇죠. 빈번이라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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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사하면은. 수사하면은.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더 열심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노력하면은. 경찰이 머리 깎을 일도 없고. 그렇죠. 경찰이 항의할 일도 없잖아. 그렇지. 가만히 있는 경찰이 안 가도 죽겠는데. 나와가지고 항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일도 없었어요. 없지요. 사실 이 수사를. 언제 했어야 된다. 우리는. 재장단을 했었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왜 나와 여기를. 저희가. 저희가 여기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희는 뭐 기껏 해봤자. 경찰서에서 가서 그냥 조서만 몇 개 쓰면 되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이래야 되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기 사는 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실텐데. 주가가 왜 떨어져. 주식 사기범이 대통령 부인이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이고. 주식 투자. 주식 투자. 괜찮습니까. 누가 이 시장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한국은 대단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고 사기를 많이 치는 곳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돈을 내었으면 위험하겠다. 투자하지 말자.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 지장을 믿을 수 없다. 그렇죠. 거기다가 정책도 믿을 수 없고.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영국인도 믿을 수 없으니. 누가 투자를 하겠냐. 그렇죠. 지금 민생의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가 조작도 얘기해 보죠. 여기 있네요. 주가 조작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폐륜 집회 비호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사실.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것에 핵심이 다 잡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호적으로. 윤석열은 사과하라. 윤석열은 사과하라. 배윤 집회 비호. 배윤 집회 비호하는 윤석열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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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의욕받는 김던일을 수사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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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네요. 이제. 진짜 저희가 알 것 다 했고요. 방금 여러분들 구호 들으신 목소리는 김성수 평등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아닙니다. 정용진 기자가 저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검찰에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모셨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인 방주한 것은 사실이나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긋는 이런 참 노력 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일치단결해서 계획 좀 하십시오 이렇게 숟가락 흔들고 계속 나누고 네가 하지 마라 내가 할게 네 이거 하지 마시고 네 물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대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크로리스타 18일차 대회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족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섭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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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